오늘 경기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웃고 했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뉴스들만 있어. 큰일 났어요.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소득 양극화가 좀 더 심해졌다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소득 상위 20%에 해당한 5분위가 4분기 동안 월평균 932만 4천 원 벌을 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월평균 소득이 123만 8천 원 7.5배 차이가 났다는 건데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글쎄 이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현 정부의 소중 주도 성장을 가장 어떻게 보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좀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인데 소득 격차가 쭉쭉쭉 이렇게 벌어지는 게 나오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상위 20%하고 소득 하위 20% 맨 위에 계층하고 맨 밑에 계층의 소득 격차가 2003년도부터 이 통계를 작성했거든. 사상 최대라는 거예요. 사상 최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소득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득을 받으면 여기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세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빼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빼고 남은 소득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또 많이 번 사람은 또 많이 떼니까 그 처분 가능 소득을 똑같이 비교해 본 거예요. 1분위와 5분위를. 이걸 균등한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이다. 조금 어려운 통계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소득 하위층과 소득 상위층이 얼만큼 쓸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5.47배로 사상 최대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를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이 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득 하위계층 1분위 소득에 소득이 많이 준 걸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4분기의 1분위 소득이 재작년 4분기보다 무려 17.7%가 줄어들어서 123만 8,200원이라는 건데 이건 역시도 이 통계가 나온 이후로 분기별로 가장 많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왜 최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그럼 5분위 소득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이쪽은 역시 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 10.4%가 증가해서 932만 4,300원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그만큼 심해졌다는 건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빈곤층 그러니까 소득이 안 좋은 쪽에 소득이 더 준 이유가 취업자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왜냐하면 소득이 안 좋은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를 보니까 2017년 4분기에는 가구당 0.81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이게 0.64명 엄청 준 거예요. 0.17명이나 줄었다고. 그러니까 가구당 3명 있는데 옛날에는 한 2명 일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 일하는 가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도 되고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가구, 못하는 가구가 늘었다는 건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사실은 노령층 이런 거라든지 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의 공공근로 이런 건 늘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항구적으로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또 이전 소득이라고 해요. 정부가 그냥 주는 거죠. 이런 것들로는 직업을 많이 만들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득을 늘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성장한다는 걸 보여준다라고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2017년 4분기의 근로소득이라는 게 20.7%, 그러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7%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은 기조 효과로 인한 통계적인 착시가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나라는 생각은 아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본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하고 윤종원 경제수석 이런 분들이 급거 모이자 해서 대책도 발표를 하고 엄중하게 느낀다. 이런 국민들한테 메시지도 냈는데 글쎄요. 여지껏 소득주의 성장이 맞냐 아니면 그냥 이런 것들보다는 성장 위주의 성장이 맞는가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작년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나온 이 통계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있다. 다른 부분보다도 자영업자 수가 준다 이런 것들보다도 소득 격차가 늘었다. 그것도 사상 최대로 늘었다는 건 사실 지금 정부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소속한 또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조금 더 전해드리죠.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233억 3,100만 달러. 1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11.7%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특히 수출 효자 품목 반도체에는 무려 27.1%나 줄었고요. 한 4분의 1 줄었네요. 그래서 관세청이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수출이 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조업 일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줄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보면 11%는 아니고 조업 일수를 감안하면 1년 전에 비해서 8.2%가 줄었어요. 그래도 감소한 거네요. 네, 줄었죠.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10일 동안에 어떤 성적표가 나올지 기다려봐야 될 텐데 계속 준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추세로.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가격 하락이에요. 그런데 물량은 다행히 그렇게 크게 줄거나 그런 것 같지 않고 유지하거나 조금 늘었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1년 전보다 이것보다 더 많이 빠졌을 거니까 어쨌든 우리 경제 또 수출에 있어서의 반도체에 대한 집중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가 숙제를 하는데 오늘 아침 경제 뉴스 브리핑에는 굉장히 안 좋은 지표만 연속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데 글쎄요. 이걸 우리 김일구 센터장이나 상무나 박도기 부장은 어떻게 해석할 렌지 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생산자 물가 지수 잠정치를 보니까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3.75 전월이 103.97이었습니다. 그래서 0.2%포인트 하락한 거고요. 지난해 10월과 11월 또 12월에 이어 4개월 연속 하락한 것.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다는 거 이것도 좋은 소식은 아니죠. 좋은 소식 아니죠. 경기가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국내 생산자가 내수시장 국내 시장에 공급을 하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가격의 변동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를 해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가 빠진다는 건 그만큼 뭐랄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덜하다는 측면도 있겠죠. 국제 효과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지만 그만큼 수요가 지금 따라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가 좀 하강 곡선이다라는 걸 얘기할 때 주로 보는 통계 지표인데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판결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 가동 연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 이 판결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정년 규정도 상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50대 초반입니다만 선배님들 중에 예전에는 60대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 나 이제 그것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60대 초반이면 예전에 우리 직장생활 초반에 할 때 50대 중반하고 거의 비슷하세요. 건강상태라든지 의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적절하게. 그런데 이걸 바꾸면 말씀하신 것도 정년이라든지 또 국가가 복지를 할 때의 기준 이런 거 다 바꿔야 되거든. 그렇죠. 복잡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 시한 3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지금 3차 제3차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됐다고 하죠. 최고위 관리들 양국의 관리들이 지금 포함돼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MOU 양해각서 작성도 핵심 쟁점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에 들어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농산물 수입에 300억 달러 추가 지출한 방안을 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 등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하나씩 풀리는 모양이죠? 그런데 양해각서라는 게 그거예요.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로 이 정도로 양해하고 이 정도로 이해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양해각서라는 거는 사실은 법적인 효력이기로 어떤 문서의 종류로 보면 가장 밑에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언, 디클레어. 누구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으로 인한 선언으로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도 한 두 달 정도는 더 가야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베일을 벗었는데 중국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폴더블폰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폴더블폰의 경쟁이 좀 시작이 되면 이게 삼성에 좋은 건지 아니면?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볼까요? 그럼요. 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폴더블 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요. 가격도 낮추고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교 우위를 가졌을 때 회사가 결국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지. 자기 혼자 나 홀로 간다고 시장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차세대 스마트폰은 폴더블 쪽으로? 그렇게 되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까? 네. 싸질 때까지는 기다립시다. YA mog금 연구 시장 한국 아멘